우리가 분포를 나타내는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차트로서 히스토그램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빈이라는 단위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m 단위로 공룡의 높이를 해서 그 10m 단위로 해서 빈도를 보고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역시 저는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우리 스포츠용품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45세, 46세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분포가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적정한 세그먼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포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파이썬으로 만들 거고요 우리는 이번에 세 가지 히스토그램을 만들 거예요 먼저 비율로서 형태만 보고 많다 적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그램을 또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숫자가 몇 명이냐 거기에 있는 러너들의 숫자들 몇 명이냐 라는 걸 에이지별로 나타내는 것을 분포를 아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산 모양이죠 이렇게 나타내는 걸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파레토그램의 어떤 기반이 되죠 예전에 파레토그램을 설명드릴 때 두 번째 더블 액세스 차트에서 파레토그램을 설명드릴 때 파레토그램은 히스토그램의 베리에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딱 보면 나오죠 여기서 물론 이제 누적되어 있는 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다 보기는 어렵지만 이걸로도 충분히 어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나이에서 참여자가 가장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과정 파이썬으로 만드는 걸 설명하는 과정 무슨 과정이라고요?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분석 실전 프로젝트 과정 많이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